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어느새 이제 2023년도 수능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있나요? 사실 앞부분에서 준비해왔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아직 뭐 사실 수능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예비 고3에 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내신도 지금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 또 이것저것 또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아마 이제 문제집 같은 거 사방팔방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듣고 있으면서 문제 이렇게 푸는 건 맞나? 맞는가? 아닌가? 분석, 기출분석을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기출분석을 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일단 뭐 앞에 남아있는 내신 시험 잘 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뭐 학평 남아있는 것도 잘 봐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겨울방학 들어가면 그냥 다 이제 공부 시작하잖아요. 땅 하고 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뛰는 거라 지금 사실 조금 빨리 움직여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벌써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와, 와 내가 그때 빨리 움직이기 진짜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지금 이 시기 할 것도 되게 많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국어 공부를 또 국어가 양이 많아요.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강의를 먼저 들어야 되고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개념이요.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고 막 이럴 시기가 아니고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 옛날에 다 잡았는데요? 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텐데 처음 커리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개념을 잡읍시다. 여러분들 개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개념?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공부를 시작해 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욕한 게 아니고요. 이 개념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1, 고2 때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문법을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하잖아요. 공통과목으로 다 문법도 배웠고 문학도 배웠고 독서도 배웠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화법과 장문도 다 배웠고요. 또 2학년 들어가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문학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면 특히 수능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출되었던 6월, 9월 모평 우리가 평가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를 보면 아는 작품도 와 선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라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센판 모르는 작품을 턱하는 시험 문제로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풀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황스럽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나 아니면 N수를 이미 이제 치르고 시험을 말기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본다 라고 하는 선배들을 보면 와 이거 어떻게 풀어 가 아니라 다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밑에 나온 선지 어려운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막히지 않고 저걸 다 알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지와 그 다음에 작품을 보는 것 사이에 그 연결점이 개념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걸 잘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알아들어야 일단 시험 문제를 풀든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 시간을 진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개념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그때의 개념이라 함은 문학은 문학 개념어가 있어요. 문학 개념어가 있어서 문학에 나오는 말들 비교라든가 아니면 강조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쫙 서명 방식이 있거든요. 그 서명 방식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학사 있잖아요. 이게 문학사를 얘기를 하면 이게 국사예요? 라고 말하는데 문학이라는 게 사람의 삶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두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나왔던 그 시대에 나왔던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작품들도 어?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사도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 사용되는 용어들 개념들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화법과 장문이랑 언어와 매체랑 이제 특정 과목으로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법과 장문도 마찬가지고 언어와 매체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라 양쪽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문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올 한 해 학생들하고 선택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화작 선택한 친구들 특히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언어와 매체 부분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문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작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때라든가 아니면 독서에서 우리가 문장과 문장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의 어떤 표지를 가지고서 의미를 파악할 때라든가 아 문학 특히 운문 같은 경우는 이 문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시인들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고 그걸 능란하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못 알아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서리법이 사용되어 있다 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종결어미의 반복이 들어가 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너무 당연하게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 어디지? 아니면 시상의 마무리로 명사형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상의 마무리 어디 봐야 되지? 명사형이 나와야나?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거기서부터 헷갈리고 있는 거야. 시상의 마무리가 뭐야? 시상은 뭐야? 명사형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다 웃죠. 학생이 그것까지 모를까요? 설마. 근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런 실수들이 생겨요.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을 좀 아주 그냥 막 언어와 매체 하는 친구들처럼 막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화법과 장문하는 친구들도 문법을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언어와 매체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게 언어와 매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내용이랑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이용할 때 특히나 고전, 운문을 이해할 때 사용되는 그 어떤 그 문법이랑 살짝 느낌이 좀 달라요.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와 매체에서 중세고 문법을 봤을 때 니은다가 나오는 2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니은다 의문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걸 열심히 외우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직접 작품으로 들어갔을 땐 그게 2인칭이라서 의문형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의미가 뭐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이건 2인칭의 의문형이야. 너한테 말하는 거네? 의문형이네? 라고 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그게 서리법인지 아니면 그게 영탄적 표현인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전에 사용되는 문법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에서 배우는데 그걸 시험 문제로 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단 개념의 정리만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게 이제 언어와 매체고 그걸 사용해서 의미 파악까지 들어가 주는 게 고전 의문이에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문학을 위해서 문법 공부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해 놓고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화법과 작문하는 친구들은 딱 그거 한 번만 공부해 놓고 이후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언어와 매체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언어와 매체에서 배우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아 이게 문학에 사용되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걸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두면 더 좋겠죠. 아 그렇게 준비가 됐다. 그럼 이제 문학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된 것 같지 않아요? 문학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에 필요한 문법이라든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음 역대로 나왔던 수능 문제 있잖아요. 그 수능 문제 이제 최신 유형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음 수능 문제는 이런 거야 라는 거 문제 유형 익히는 거 하고요. 문제 풀이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까지도 문제 풀이 방법 잘 배웠는데요. 학평이랑, 선배기는 알아. 학평이랑 모평이랑 살짝 그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학평 유형이랑 모평 유형이랑 약간 다르고 또 모평 유형이랑 또 이 수능의 평가원이 그 마지막 그 나오는 수능 유형이랑 또 살짝 달라요. 그래서 학평 유형 공부하고 그 다음 모평 유형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수능 유형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그 배운 유형을 사설모의고사에 적용해서 연습하면서 기출 마지막까지 들고 파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고 달라요. 음 그래서 일단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도 분석할 수 있고 또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지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 어 풀어야 되거든요.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건 좀 아 이건 평가원 유형이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이건 평가원 유형이라는 걸 본인이 판단해야지 매번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이건 무슨 유형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본인이 확고한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가장 최신 걸 좀 분석을 해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선생님이랑 만약에 같이 한다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에 선생님의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강의 중에 문학 개념어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선생님 이거 통해서 문학 개념어 강의 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그 문학 개념들이 이제 이용이 되는가 거기 나와 있는 사전적인 정의만 쫙 써 놓고 그리고 끝나는 게 요즘에 이제 나와 있는 주로 자습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웃긴 게 개념을 내가 떠올렸는데 작품을 보고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딱 보고 아 이건 그거였어 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예시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 시험 문제에 있었던 예시를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개념어 한번 정리를 해 볼 거예요. 지금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책은 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강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거기다가 엄셈 말투로 내 말투로 다 손으로 다 타자 써서 다 써 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가 좀 볼륨이 커 볼륨이 좀 크고 좀 얘기가 많아 많다 보니까 하나를 확실하게 듣고 난 다음에 아 그 부분이 뭐였지 라는 게 생각이 될 때 또 와서 강의를 듣기가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강의도 나는 뭐 인강을 막 세 번씩 네 번씩 듣는 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한 번 강의를 딱 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활용해서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책에 그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면 좋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방식으로 문학 개념어부터 선생님 교재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교재보다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선생님이 타이핑을 해서 뭐 했기 때문이냐? 강의록으로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뭘 위해서? 독학 자습을 위해서 혼자 공부하다가 나중에 모르는 거 있을 때 선생님한테서 물어봐도 되고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다 됐는데 시간 지나서 나중에 선생님 강의를 또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되니 아 이건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때 선생님 책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선생님이 그렇게 다 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첫 번째 문학 개념어 강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선생님이 아까 문학 공부를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로 문학을 위한 문법 이라고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아 정말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선생님 말 듣고 지금 들어 두는 게 화작 선택자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나중에 운문이나 특히 운문 해석이 되게 많이 그러는데 고절이든 현대든 운문 공부하다가 막히기 시작하면 짜증이 엄청나거든요. 아 내용 파악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 파악은 그렇다 쳐. 근데 선지 나와 있는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거 문학을 위한 문법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강의 중에 선생님 그랬지? 수능 문제 유형을 일단 먼저 기억하는 게 좋다.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공부예요.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수능 생활을 진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강의를 듣는 것과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것 사이에 그 기준을 잘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강의만 들었다? 그럼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강의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복습하고 까지도 공부가 아니에요. 복습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에 혼자 스스로 적용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되어줘야 공부 끝에 실력이 향상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여기서 틀을 딱 잡아둬야 되니까 선생님 강의 중에 무비 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강의가 무비 국어니까. 영화 같은 국어. 예,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혼자 연기하고 다 할 거니까. 그다음에 또 무비 국어. 비교할 수 없는 국어. 선생님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건 어차피 다 교재는 같고 다 나오는 문제 기출문성은 같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잘 집어넣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살린 선생님이 무비 국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시작을 무비 국어 더 비기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탄탄하게 다져 놓는 그런 이제 실력 준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단어를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중에 없는 거 없어요. 엄쌤의 어휘노트라고 있어요. 엄쌤의 어휘노트라고 있는데 이 안에서 독서 읽는 법하고 왜냄인지 주로 어휘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독서에서 많이 나오고 들라. 근데 이번 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지만 2022년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나중에 틀리다 보니까 어휘도 잘 틀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휘를 따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거 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에 정리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분야가 독서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 아니 나오는 독서 무슨 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출판사에 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독서의 분야가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글들이 유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단어들을 시험 문제에 내요. 그래서 역대 우리가 어휘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나중에 야 이제는 어휘도 틀리네 이런 말은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 또는 겨울방학 시작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야 나 이제 뭐 해야겠다. 내신 시험도 다 끝났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봐야겠어. 라고 할 때 그때 선생님 강의를 계속 앞으로 쭉 허리 따라가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강의를 나중에 뭐 따라가든 아니면 선생님 강의랑 다른 선생님 강의랑 같이 섞어서 가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을 다지는 기본을 만들어주고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요 4개의 강의로 여러분들이 그 기반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양이요 요 강의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선생님 말 빠르잖아요. 그래서 배속 조정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쭉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복습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진짜 편안하게 또 효용성 있게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 자기 향상시켜서 국어 1등급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편안하다 그러면 뭐 할까 좀 평안하게 안정되게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도 역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비고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한 해 더 하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고삼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여러분들을 위한 일단 기본으로 시작하는 강의에 관련된 이야기 캐스트를 찍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한테 더 궁금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선생님 그 게시판으로 오시면 돼요.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엄선경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게시판에 있는 사람은 단아예요. 선생님이 다 직접 답변 달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시간 잘 조정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신 공부도 잘 챙겨 놓으시고 수능 국어 냅지 않게 시작하셔서 좀 편안하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향상시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질문 게시판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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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